영화의 감동이 스룩스룩 올라옵니다 아 이거 슬프네 나 지금 요약본 보는데 엄청 슬프네 요약본 보는데 어 이거 미칠 것 같은데 나 지금? 어 뭐야 이거 그냥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지? 이렇게 슬픈 영화인 줄 몰랐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이렇게 전시해놨네 저 티코 서있다 티코 시보라시 티코 야 이거 요거네 이거 너무 슬퍼 우리 딘딘이 갑자기 못 빠졌어 지금 사진관이 아니래 영화 세트장이래 아 사진관이 아니에요? 아 세트장이구나 야 맞아 정원이야 정원 한석규씨 이름이 한석규씨 이름 정원이 정원과 달인 오 오기 전에 하이라이트 잠깐만 와 씨 앞에 두 명 뒤에 네 명 대사 너무 좋다 장면 저 장면 대사들이야 오 오기 전에 괜히 봤어 와 미치겠네 야 앞에 두 명 뒤에 네 명 얘 지금 펑펑 올 거 같아 어? 아 너무 슬프지 지금이 대로 뭐야 형 갱년이 어디서 왔어? 아 이게 이제 너보다 빨리 올 거 같아 유형 진짜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